안녕하십니까 로지텍 마우스 3 나윤테크 입니다. 충남 홍성 홍성읍에서 입고된 로지텍 G502 유선 마우스구요. 더블클릭 증상으로 스위치 교체를 진행합니다. 마우스 분해를 진행합니다. 교체되는 스위치는 후아노 핑크 스위치로 교체를 진행합니다. 후아노 핑크 스위치 구요. 과목은 소금을 사용합니다. 조금만 선 supervis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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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내부에 먼지 청소 진행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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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